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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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가 살아있어요? 쭈꾸미도 살아있어요 너 살아있는 쭈꾸미 처음 봤어 아 진짜로요? 저 위에 도시여자 눈을 잘 볶아요 도시여자 쭈꾸미는 살아있는 거 못할텐데 완전 푸른 사람 깜거라 안에다 넣어드릴게요 이따가 나중에 블로거라서 요즘 새조개 철이죠 이거 조개다? 너 이거 처음 볼지 너는 처음 볼 것 같아 내가 봤을때 쭈꾸미 왜 이렇게 작아요? 줄어들었어 앉아있어 아까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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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